오키님께서 60이요 60아가구요. 만나봐요. 결혼하면 끝이니까 많이 만나봐요. 맞아요. 일단 결혼 전인데 뭐. 근데 저는 원래 저는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주의에요. 저는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된다는 주의는 맞는데 아 이게 좀 피곤한 연애가 될 수 있나 라는 그런 고민이 좀 들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. 제가 대학교 때 후배랑 비밀로 사귀었어요. 아 본인이? 대학교 때? 네. 왜냐면 걔가 비밀로 하재요. 상대방이 원하면 뭐 저는. 우선 비밀로 했어요. 그리고 헤어졌어. 몇 달 뒤에 그 남자의 후배랑 둘이 또 사귀는 거야. 근데 이번엔 공개 연애를 해가지고 감당에다가 촛불을. 이벤트? 이벤트. 어머어머. 그렇게 완전 크게 하는 거예요. 어머어머어머. 아주 공개도 공개도 그런 공개가 없이. 비밀 연애를 원해서 했는데. 나는. 뭐야. 왜 나랑은 비밀 연애를 하는 거야. 아니면 그냥 좋게 생각하면 그 만나는 여자분이. 아 난 공개적인 게 좋아. 이래서 그랬나. 그랬으면 그냥 공개하면 되는데. 왜 남자애가 생 쇼를 그렇게 강당해서. 꼴보기 싫다. 그날 술을 엄청 마셨죠. 아 정말 싫다 싫어. 잘 살겠지 뭐. 그분도. 그런 추억이 있었구나. 우리 안나씨가. 그래서 비밀 연애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. 그건 그래요. 공개적으로 하는 게. 막 티내고 싶은데 티도 못 내잖아요. 그치. 힘들지. 좀 많이 지치죠. 그러다 보면. 그러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